먼저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이번 설에는 아무래도 많이 화두가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 관련 쪽도 많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의 주 소재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설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감이 어떻게 갈지도 중요해지겠죠. 그만큼. 그래서 주요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설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간략하게 예측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의 단어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살펴본 부분은요. 바로 강남 규제입니다. 강남 규제는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강남 규제 때문에 규제로 인해서 또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생길 것 같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재건축 초과위 환수제 및 조합원 지휘 양도 금지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초과위 환수제로 인해서 재건축 공급 물량의 하락,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조합원 지휘 양도 금지라는 것은 결국은 처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래할 수 있는 거래 매물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또 자사고미 외고 폐지, 즉 특목고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군의 쏠림 현상이 더 가중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 양도 허용, 그중에서 조합원 중에 양도가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상당한 희소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특목고 폐지가 되니까 결국은 학군 선언 현상이 가중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결국 시장은 더 어느 쪽으로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인지를 이런 규제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다주택자 규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4월 1일부터 2주택자 10%, 3주택자 이상자 20%의 중과세율을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과도한 세금을 중과를 함으로써 보유자들이 이건 사실적으로 처분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처분을 안 한다면 이런 중과세를 낼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시간이 흘릴수록 부동산은 하나의 물가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이득이냐를 빨리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어느 쪽으로 방향이 더 흘러갈지는 우리가 아마 쉽게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로 인해서 또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까지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이 실행된 이유를 한 번 보니까 지난해 7월까지 평균 6429명이 매월 등록을 했다면 7월 이후죠. 8, 9, 10, 11, 12 이렇게 보니까 평균 7.343명 늘어났다는 것이죠. 임대사업자 등록자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금 내고 팔지 않을 거고 임대주택 등록할게요. 그럼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거? 의무 임대 기간이 필수적으로 생기니까 결국은 상당한 기간 동안 매물량은 오래 급격하게 줄어든다. 즉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자는 많아지고 공급량은 줄어진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 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갭투자 부분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갭투자인데 이 갭투자는 또 신 DTI하고도 한번 연결시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 DTI를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대출 금액이 줄어드니까 예를 들어서 반전세라든가 월세를 활용하게 되는 게 상당히 불리해지죠. 왜냐하면 대출 금액이 줄어드니까 실제 투자 금액, 투자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는 부담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결국은 어설픈 월세를 내가 할 바에는 차라리 오히려 그냥 전세 제도를 더 활용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갭투자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요 지역 가격 상승폭이 높아서 전세가율이 이미 하락한 것. 즉 똑같이 스타트를 끊어서 일정한 비율로 같이 유지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미 매매가가 많이 도망간 상태에서 임대가는 못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이걸 갭매 오기를 시작할 것이고 이 기간 동안은 주요 지역들은 오히려 정체를 할 확률이 높고요. 반면에 전세가율이 높은데 아직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주요 지역보다 덜 올랐다고 인식되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높은 수요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이런 지역 중에서 또 관심을 가질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도 우리가 파악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보여지게 되고요. 앞에 세 단어를 연관시키면 결국은 풍선 효과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풍선 효과를 딱 떠올리면 딱 답이 나오겠죠. 강남권에 대한 규제. 일단 강남권을 심리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또 작용을 할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강남권에 대한 감심도도 상당히 상승을 할 것이고 주요 타겟이 지금 아파트를 대상으로 규제 위기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 투자제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즉 주거용 상품이면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설정도 올라갈 것이죠. 그러면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 또한 상업과 업무용에 대한 관심도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실제 지금 통계량에서 보게 되면 상업용과 업무용. 대표적인 것이 오피스, 오피스텔, 상가 등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의 거래량도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봐야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설 이후에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명절 잘 세시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잘 서로 의견 조율을 하시고 또 검토를 꼼꼼하게 하시면서 설 이후에도 알토란 같은 효율적인 투자 반드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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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